갑상선 문제는 생각보다 더 흔한 증상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갑상선 문제의 증상은 눈에 띄지 않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징후와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을 소개한다. 갑상선에 대해 알아야 할 점 갑상선은 쇄골 위에 위치한 작은 선이며 두 개의 중요한 호르몬 T3와 T4을 생산한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다음을 조절한다. 성장 발달 신진대사 신체 온도 심박수 혈압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체가 정상보다 더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충분한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두 가지 모두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즉, 신체의 항체가 제 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상선 문제의 증후 갑상선 문제에 빠르게 돼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증후에 주의를 기울이자. 슬픔과 우울증 기분은 갑상선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우울증은 명백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 갑상선이 너무 적은 양의 호르몬을 생성하면 세로트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정적 느낌을 준다. 반대로 갑상선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생성하면 끊임없이 불안감과 흥분감을 느끼게 된다. 체중 변화 운동을 하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고 있음에도 체중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갑상선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많은 양을 먹더라도 체중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신진대사 변화는 갑상선과는 대한 불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비 많은 채소와 섬유질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문제는 갑상선 기능 부전의 주요 징후 중 하나이다. 팽창과 장애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변비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의사를 방문해보자. 수면장애 잠에 잘 들지 못하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은 갑상선 때문일 수 있다. 수면장애, 악몽 및 불면증은 모두 갑상선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수면장애는 물론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횟수도 증가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기능이 느려진다. 관절통증의 증상은 여러가지 질병 및 심지어는 너무 많은 운동이나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일과 같은 일상적 인습관과 연관이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관절통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발과 다리에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섬유근육통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조한 피부 보습 로션, 크림 및 오일로는 충분치 않다. 피부는 언제나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 이 증상은 다리와 얼굴에 가장 두드러진다. 겨드랑이와 두피 또한 건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땀을 정상보다 적게 흘리기 때문이다. 높은 콜레스테롤 지방이 적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으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을 제대로 태울 수 없다. 이것은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 등 수치를 상승시킨다. 성욕의 상실 섹스에 대한 관심 부족은 갑상선 문제와 관련이 있다. 좋지 않은 기분, 체중 증가 및 관절 통증은 종종 성욕의 상실을 악화시킨다. 목통증 특정 방향으로 목을 움직이는 것은 제대로 성키는 것을 막아주는 압박감을 생성한다. 쉰 목소리는 갑상선 문제의 또 다른 흔한 증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갑상선이 크기가 증가하고 기도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근육통 움직이는 것에 익숙치 않은 근육을 사용하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통의 악몽이 지속된다. 몸의 일부가 감각이 없는 경우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탈모 이것은 건조한 두피 또는 갑상선 장애와 관련된 신진대사 변화 때문일 수 있다. 아침에 베개에 약간의 머리카락이나 목욕을 하는 동안 약간의 머리가 빠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그저 만지는 겉만으로 머리 한 다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되지 않고 눈썹에도 역시 민감하다. 다리, 겨드랑이 및 생식기 주변의 모발에 대한 성장 역시 느려진다. 두근거림 두근거림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지어 누워있는 동 안에도 느낄 수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육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목이나 팔목에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 그것은 아마 갑상선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다양한 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즉시 갑상선을 확인하지 않는다.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압이 높다면 의사가 갑상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욕의 변화 예전에는 많이 먹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허기집나 기름지고 달거나 짠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경우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어쩌면 당신은 하루에 4번 식사를 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2번 정도만 먹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갑상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